네 김태준입니다. 오늘 바이넥스 한번 살펴볼텐데 자 추석 이후에 신고가를 기대할 수 있는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녹색선 보이시죠? 자 61 2평선 세력들이 중기 관점으로 가장 많이 보는 세력선입니다 61 2평선에서 정확히 V자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자 다시 61선에서 눌림목이 마무리되는 캔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석 직전 거래일이었죠 금요일에 저번주 금요일 의미있는 양봉과 6%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은요 이렇게 세력들이 우상량 추세를 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만 쏙쏙 골라서 매매해야 내 계좌를 지킬 수 있고 내 계좌가 꾸준히 우상량 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다시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대비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로 재료가 좋습니다 재료가 좋다 보니까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우리가 추석 연휴 끝나면은 FOMC 회의도 결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스케줄 먼저 말씀드리고 어디서 우리가 매수하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목표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9일 새벽에 FOMC 회의 금리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연휴가 끝나는 목요일이니까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텐데 지금 시장은요 베이비컷 0.25%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 섹터가요 IT 반도체에서 바이오 소프트웨어 방산으로 수급이 바뀔 수가 있어요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금리 인하 시즌에는요 바이오주가 왜 주목이 받냐면 바이오는 연구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바이오주로 수급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는 이제 연휴라서 멈춰있지만 연휴 직후 19일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바닥을 잡고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럼 우리가 바이넥스로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재료가 좋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가 됐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당선되면은 서명만 앞두고 있거든요 자 이 생물보안법의 골자는요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런데 보시면 이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셈법이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CDMO지원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박자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하원의회가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입니다 위탁 생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게 골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 바이오 산업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바이오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중국이죠 최대 CDMO 회사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들을 배제를 하면 미국도 계속 바이오 산업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인도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바이넥스는요 바이오 약품 CDMO 전문 기업이죠 유한양행, 셀트리온 특히 셀트리온이 최근에 가장 큰 거래처로 FD에서 공장 실세까지 나오면서 셀트리온 제품의 CDMO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재료가 나온다고 하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소통방에서 타점을 조금 잡아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어떤 걸 봐야 될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히 바이넥스 같은 경우 8월 달에 우리가 이틀만에 20% 수익을 챙겼었는데 이때 보시면 어떤 걸 봐야 될지 제가 재료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어떤 가격까지 끌고 가야 될지 이런 타이밍을 좀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없을 때 세력선 반등 나올 때 앞선 8월 첫째 주에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서 단타로 20% 먹고 다시 세력선이 지지 나오니까 또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고 빠지고 타점 싸움 하면서 제가 추석 연휴 전에도 어떤 걸 말씀드렸죠 9월 6일에 말씀 또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7% 수익권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략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재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잡아드렸었고 자 결국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주봉을 보면 세력의 의도가 명확하거든요 자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은 눈에 띄는 게 올해 1월달에 대량 거래량 3월달에 대량 거래량 7월달에 대량 거래량이 눈에 띕니다 자 이런 대량 거래량 누가 만듭니까 오로지 세력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력에 돈이 들어왔고 돈이 들어왔고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은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반대로 우상량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없는데 우상량 한다? 어떤 패턴에서 나오냐면 세력이 매집이 굉장히 잘 됐을 때 적은 물량으로도 물량을 꽉 잡고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물량으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넥스를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시면 이 황금색 선 보이시죠? 주봉이니까 20주봉선인데 자 21선과 같이 세력들이 단기 생명선으로 여기 있는 세력선입니다 자 세력선에서 지지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신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조정이 나왔는데 어디서 끌어올립니까? 이 황금색 선에서 아래 꼴이 잡히고 양복 나오고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봉산 2만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저점이 잡히면서 세력들이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소통방에서 2만7백원 언더로 들어가세요 라고 잡아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주 그러니까 이번주죠 자 목금밖에 거래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러프하게 구원로 봤을 때 단기로는 2만5천원까지 2만5천4백50원이 신고가니까 2만5천4백50원까지는 단타로도 좋다 단타로도 좋습니다 왜냐 세력선이 우상량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만 체크하셔도 되는데 제가 수급을 항상 강조드리죠 자 바이넥스는 누가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나 봤더니 자 8월부터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9월 13일 금요일에 또 개인이 던졌습니다 이 물량은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갔는데 자 보세요 8월부터 시장 엄청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때 개인이 쫄아서 다 팔았고 기관이 다 쓸어 담았어요 기관이 80만주 매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연기금이 미친듯이 매집을 하고 있고 자 조금만 더 큰 흐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올해 1월부터 보면요 세력들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꽉 잡고 있냐 기관이에요 기관이 360만주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300만주 던졌는데 이 물량이 기관 주머니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투신이 125만주 가까이 연기금이 170만주 가까이 자 그럼 우리 얘네들이 매도로 바뀌기 전까지는 매수 기조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도 계속 쓸어 담고 있잖아요 연기금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모펀드까지 합세를 했죠 결국 기관이 신고가를 보내기 위한 작업을 끝내놨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어려운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타로는 전고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지 가격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돌파하고 이렇게 전고점 지지가 나올지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잡아드릴 예정이고 자 결국 이번 주는 거래량이 작지만은 FOMC 금리 인하게 되면 바이오 줄 돈이 쏠린다라는 거 이것만 좀 체크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이 우상량 추세를 따라서 세력들과 같이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 제가 잡아 드리는 타점만 챙겨 보셔도 되고 자 내가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2만 7백원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만 1천 6백원 언더로는 막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이 확실히 세력선에서 반등 나오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보자라는 거고 왜냐면은 지금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타점을 제가 잡아 드리고 있는데 자 9월 13일에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우리가 한 4-5일 정도 우리가 보유하면서 10% 단타 청산을 했고 결국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 그리고 비중은 얼마만큼 매도를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고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냐면 미국 TV 대선 토론회가 얼마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헤리세 판정순으로 끝났는데 결국 지금은 미 대선 정책주로 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도 미 대선 정책주였죠 자 일주일 만에 37%, 45% 수익 달성을 했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결국 이 타이밍을 알아야 주식이 불안하지 않고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이오도 우리가 한 일주일 만에 3, 40% 수익을 챙겼었고 기존에는 또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동해 가스 테마주가 있었거든요 지금 시장은요 재료가 좋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20% 수익 구간 진입했을 때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틀 만에 20% 수익 청산을 했는데 지금도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장 트렌드는요 저점이 잡히고 우상량 추세가 나올 때 여기서 치고 들어가야 빠른 기간 내에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좋습니다 보시면은 우상량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세력선에서 지지 라인이 잡혔다 자 지금 시장은 확실히 재료가 좋고 힘이 강한 종목만 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효자 종목이었던 태선 같은 경우도 세력 매집주의 전형적인 FM적인 종목이었거든요 8월 6일 세력선 지지 라인에서 매수 타점 잡아들였고 자 우리가 일주일 만에 55% 수익 청산을 했습니다 이때 태선을 보시면은 시장과 반대로 힘이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즉 세력선이 완성되니까 급등이 나오더라 세력선이 최근에는 이렇게 저점 라인이 잡히면 바로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선 같은 경우도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죠 그리고 세력이 의도적으로 찍어 누를 때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완벽한 개미 털기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조정 세력선이 완성되면 급등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들였고 그 다음에 시장 대비해서 확실히 우상량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세력이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확실히 강하게 우상량 추세를 끌고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대선 관련된 이슈 종목들 벌써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노리는 것은 결국 11월 미국 대선입니다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누가 되든지 어디서 급등주가 나오냐면은 정책주에서 급등주가 나와요 자 4년에 한 번 오는 빅 이벤트입니다 가장 큰 재료예요 세력들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주식을 혼자 하다 보니까 정보도 없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지 매수는 어디서 하고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니까 주식이 불안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 어디서 매수하고 어떤 걸 봐야 될지만 챙겨보셔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따박따박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 자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만 무료로 이 소통방에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올려놓다 보니 지금도 광고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이 이 정보를 그대로 벗겨서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구독자 인증해 주신 분들만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구독자 인증은 간단합니다 제가 개인 번호도 같이 남겨놨거든요 019-5488-2867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입장 승인을 해드릴 거고 링크 클릭하시면 일단은 입장 대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시고 제 개인 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와서 지금 시장 대선 정책주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떤 종목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타이밍 대선 같이 한번 준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시면 바이넥스도 세력의 돈이 확실하게 들어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은 이렇게 힘있는 종목만 공략을 해야 된다 제가 강조로 드리고 있죠 즉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만 공략하세요 제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이유로 소통방 입장이 힘들다 하신 분들 요청도 많았어요 그래서 소통방은 실시간 타점을 잡아드리다 보니 소통방 입장 힘드신 분은요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우리가 세력 매집 중 승인 관점으로 제가 보시자 해서 매수 구간 목표가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세력 매집 중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 중 8월 달에 유한양행 태성이 있었고 지금 9월 달에 우리바이오가 있었거든요 자 울련량행 같은 경우도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이때 특징이 거래량이 없을 때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을 보고 상승 조정 눌림목이 완성될 때 여기서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 구간까지 한 달 조금 안 됐었죠 50% 수익 청산을 했는데 자 이때 제가 어떤 걸 강조를 좀 드렸냐면 유한양행 제가 재료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렉라자 FD 승인 직전이었으니까 기대감이 높다 그리고 최대 실적 신고가 눌림목 매수 타점이 왔습니다 말씀드렸고 지금 어떤 걸 봐야 될지 강조를 드렸어요 자 8월 7일에 장 끝나고 제가 개인 번호로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해 주신 개인 투자자분들 싹 다 보내드렸는데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냐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 미리 알고 있으면 내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 구간 내에서는 분할 매수로 좀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자 8월 7일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자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눌림목 캔들 확인하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드리다 보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편안하게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눌림목 구간 제가 잡아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 우리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통방에서도 강조드렸지만 결국 세력선 반등점을 체크하고 최근에 여기서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렸거든요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세력이 매집한 1차 파도 눌림목이 완성되면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이런 종목 바로 대선 정책주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재료가 좋습니다 특히 대선 정책주다 강조드렸었죠 61선 세력선 눌림목에서 공략해봅시다 강조드렸고 단기 수인 공략주로 제가 9월 3일에 소통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너무 좋다 보니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싹 다 보내드렸어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이에요 이 타이밍을 모르니까 주식이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당연히 리스크 차원에서 손절가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3일 보시면은 자 이때였죠 화요일날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강조드렸었고 앞선 세력 반등점에서 확실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한가 나왔죠 그리고 앞선 매물 소화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2차 눌림목 나오면 제가 또다시 잡아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 결국 대선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온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요 누가 당선이 되든지 그 당선자의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나는 이런 정보가 없다 그리고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488-2867 번호로 자 문자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세요 정말 나도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자 문자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구간 목표가 하나하나 잡아서 이렇게 보내드릴 건데 자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원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번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하고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시간 소통방 필요하다 그럼 앞서 제가 말씀드린 소통방 입장 방법대로 요청해 주시고 나는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제가 보내드리니까 자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는 부분 때문에 하루 이틀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점을 잘 잡아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잡히면 또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한 달에 한두 개 두 세 개만 공략해도 한 종목에서 30-40%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저 역시 주식으로 대박나기를 응원하면서 또 다음 종목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